찡금만 해도 3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돈 주려고 자 30만원 아 진짜 30만원 드릴게요 진짜 30만원 자 간만에 자 철구로 끄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 하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진짜 웃겼어요 누가 봐도 졸아졸아 그래 어 웃었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30만원 이체하면 됩니까 근데 말도 안되게 웃지도 않았는데 졸아졸아 뭐 그러는 거는 말이 안되고 진짜 내가 이 정도라도 올라갔을 때 양실 거 그냥 바로 이체할게요 자 간만에 철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까 그 범프 형님 그거 보고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알아 얘들아 아니 진짜 사위꾼 새끼들은 진짜 심장이 존나 큰가 봐 얘들아 건방위 회님 100개 아 건방위 회님 100개 감사합니다 300개 이상은 저 뒤에 있는 재료 아무거나 리액션 시키시면 됩니다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진짜 시는 소리 조금만 해도 누가 나한테 칼빵하는거 아닌가 난 두려움에 떨면서 방송을 아는 새끼에요 근데 그 사기치는 새끼들은 얼마나 하루하루를 죄책감에 살며 누가 진짜 나를 그 사기친 새끼가 나한테 와가지고 칼빵하는거 아닌가 얼마나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잠도 못자고 그러겠어요 진짜 간신장만 사기치는거야 맞잖아 얘들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새끼들이라고 안그러세요? 안그러세요? 맞잖아 뭐야 소나님 거예요? 아이 거짓말하지마 소나님 안왔잖아 어? 어? 자 여러분들 진짜 오셨으면 에이 오셨으면 카톡 왔겠지 카톡이 안와있어요 적당히 하세요 소나님은 지금 안와있어요 자 이제 토콘 깔고 있습니다 아이 거짓말하지마 어? 씨발 왔어 흔들흔들거린거 온거야 소나님은 가봐야될까 소나님은 가봐야될까 소나님은 가봐야될까 어? 아닌데? 아 아니잖아 아 씨 아 썸네일이 아니라 내가 안뜨잖아 꺼져 자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고 저으로서는 딱 이것만 보면 되요 시작 시작 10분 시작 10분 보고 답이 안나온다 그러면 그냥 안보면 됩니다 그냥 바로 저도 접을게요 그만큼 물이 안좋다는 얘기거든요 딱 10분만 보고 물 좋으면 한 20분 30분 하는거고 물이 좋다 그러면 3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도록 할게요 제가 좀 웃음이 헤퍼요 당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조국님 크빵 언제 하세요? 闔 자 여보세요 .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나 시발. 나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문방구 마이크야, 문방구 마이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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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준비하셨어요? 네, 문제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요. 아, 내보세요. 네네. 친구랑 산을 오르려다가, 아, 잠깐만요. 친구랑 산을 오르려다가, 오르려다가, 갑자기 친구가, 빡치면서 한 말은? 모르겠어요. 뭔데요? 네, 노르자. 네, 옆상도 2분이니 안녕하세요. 찰구. 음, 노잼 꺼지고요. 아니, 시발. 뭐 바뀌지도 않냐. 저 색다른 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리스크님, 리스크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네. 형, 그럼 저 색다리가 아니라, BJ 한번 따라할게요. 네. BJ요. BJ 맞춰주세요. 지금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로 해줄까? 아니면, 요렇게, 요렇게 해줄까? 누굴까요? 몰라, 이 시발새끼야. 미친새끼네. 불교 적자님, 방송소리 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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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도 되나요? 아, 방송소리 끄세요. 아, 방송소리 끄세요. 아, 리스크님. 맞아. 간부문재인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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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준비하셨어요? 아, 철구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네. 저 한번만 불러주세요. 간부문재인님. 간부문재인님. 간부문재인! 따로. 네. 네. 뭐 이거가지고, 설마 웃으시는건 아니죠? 여러가지 좀 준비해 왔는데? 아, 노잼이에요. 자, 쌍가에 보세요. 자, 그러면 다른거 한번...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 OK. 기다려보세요. 네네.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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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억 잠시만요 어 웃었다 성공! 그러면 웃길땐 웃어야 하지만 내가 이제 성공을 해주는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款 아니 근데 사실 시작하세요그라고 하고 난 aconte 자 오케이 시작해봐 인 개새끼야 자 하세요 아니 30만원 주시는거예요 그러면? 아 웃으면 만약에 웃길 때 내가 만약에 이 꼬리 살짝이라도 올라가면 성공입니다. 아이 뭐예요 지금 웃었는데 아니 그럼 뭐 이거 다시 계속하고 그러면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저씨 내가 시작했을 때 내가 그때 이 꼬리가 살짝 올라가면 성공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알았어요. 저랑 그러면 도레미 게임 한 번만 해요. 네. 먼저 어 도 한 번 해보세요. 도. 네. 미. 미. 아. 쏠. 아 솔직히 30만원 주셔야죠. 아이 개새끼야. 이건 니가 웃긴게 아니잖아 미친새끼야. 적당히 해 미친년아. 우겨야 우망이세요? 적당히 우겨야지. 아니 미친새끼야. 이거 완전 개그가 아니라 미친새끼야. 억지 웃음이잖아. 억지 웃음이잖아. 이게 도때봄이 시발 억지 웃음이지. 나 그냥 라 한 다음에 시킨 다음에 바로 라라라라라. 이건 억지 웃음 아니야. 철구님. 예? 안 먹었어요? 예.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웃으셨는데 이렇게. 아니 철구를 웃기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콘텐츠. 아니 인간적으로 이제 세 분 받아 봤는데. 아이 근데 솔직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가 30만원 안 받고 그러면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15만원만 받을게요. 그렇게 하면. 야 씨바 그럼 내가 개새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죽이는 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 세 분만 했어도 어쨌든 룰은 룰인데. 룰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우기시다가 이렇게 끝내시면은. 사실 철구 씨 그렇게 하는 거는. 그동안 아프리카의 대통령으로서 큰 의결 그으셨던 분인데. 이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실망하시죠 이러면은. 저도 이거 들어오려고 몇 번을 클릭하고 들어왔는데. 아니 클릭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클릭비도 아니고. 여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대통령으로 가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20초만 기다려주세요. 20초만 기다려보세요. 아니에요. 아 뭐. 아 기다려보라고 미친새끼야. 줄라고 씨바 내가 안준다고 그랬어? 나도 불거야 미친새끼야. 후기기 싫어. 기다려보세요. 미친새끼야? 아 누가 안줄려고 그러나. 미친새끼 아냐 이거. 도라이 새끼야. 야 철투부. 야 진짜 미안한데. 20만원만 보내줘라. 저새끼한테. 나 진짜 줄게. 목요일날. 20만원이요? 아 20만원이지 미친새끼야. 15만원에서 5만원 더 준거잖아. 철구님. 왜요? 왜? 진짜 그렇게 안받는데. 아 이 씨바 그러면 개새끼야. 30만원 다달라고? 야 이 씨바. 날강도 새끼야. 도라이 새끼야. 이제 3명 받았다고 미친새끼야. 알겠어요. 철구씨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철구님께서. 20만원만 받을게요. 그러면 20만원만 받고. 아니 아까 15만원 받는거야 미친새끼야. 이 쓰레기새끼 아니야 이거 진짜.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보면 25만원에 넣어서 30만원까지도 올라가고 그럴거 같은데. 아니 15만원 줄게요. 15만원. 아 이 새끼 줄네. 양심이 없는 새끼네. 일단 낯에 15만원 주면 씹오지는 행동이고요. 30만원. 저기요. 15만원으로 퉁치시지요. 진짜 인간적으로. 아니 이거를 왜 쇼부를 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야 개새끼야. 시바 새끼야. 어. 지금 목소리 크다고 이길 수 있는게 아니잖아 이 새끼야. 15만원으로. 아. 단독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룰을 처음부터 뭐 15만원으로 하든가 뭐 30만원. 야 시발. 야 절투부 30만원 줘. 저 개새끼. 야 30만원 줘. 진짜 줄게. 더이상 안되겠다. 야 나 이미지 쓰레기된다. 와. 야 닌 BJ 이름 뭡니까? 아 BJ 이름 뭔데요? 저 BJ 인다입니다. 인다. 네. 인다라고요? 인다라. 아프리카TV 아재계급 넘버원 BJ. 인다. 시대. 여보세요? 아 그래 임다야. 여보세요? 아 예. 아 예예. 아주 씹어지는 부분이시네요. 임다님. 네네. 제가 한가지 충고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돈을 밝혀서는 비죄로 송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도 충고 하나만 할게요. 그렇게 룰을 어기시고 처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15만원으로 줄이시고 그러면은 아프리카 대통령으로 계속 낳기 힘드시지 않을까요? 오케이. 시발 아주 그냥 야무진 BJ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저기요 임다님. 네네. 오케이. 30만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임다 잠시만요. 임다씨. 네.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하세요. 당신이 진짜 BJ인가 아니면 분만 밝히는 그런 씨발 돈에 미친 돈에 환장한 새끼인가. 자! 30만원 저 드릴겁니다. 30만원 드릴거에요. 근데 한 번 더 개조고 내가 만약에 웃는다. 40만원 드립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자 안주는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못웃긴다. 10만원으로. 하실래요? 마실래요? 마실래요. 오케이. 역시 씨발 돈에 환장한 새끼. 여러분들 임다방 다 즐겨찾기 삭제하세요. 이 새끼. 와 나였으면 바로 씨발 돈 안받는다 그랬지. 이 쓰레기 새끼.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철군이.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진짜 그동안 아프리카하면서 진짜 잘되고 싶었고 여러가지 많은 또 꿈이 있거든요. 아 예예예. 말씀하세요. 철군님께서 가능하시면 저랑 합방 한번만 해주시면 돈 안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30만원 입금해줘 저 개새끼. 야 30만원 입금해줘. 이 씨발. 차라리 사약을 마셔라 그러나. 너 같은 새끼를 합방을 왜 이 미친새끼야. 야 30만원 입금해줘. 저세게 도라이네. 차라리 씨발 합방 안하고 그냥 개인방송에 별풍 뜯는게 낫지. 그 병신 이 새끼. 야 30만원 입금해줘. 더 이상 안되겠다. 말이 안통한다. 야 30만원 입금해줘. 네 알았어요. 30만원 받고 제가 혼자 또 성적하는 모습 보여드릴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시면서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철군님. 응원 안하고 지켜봐주지도 않을거니까 닥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계장 가서 닥칠께요. 어 잠시만요 일단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저 진짜 진실한 bj 지금 바로 입금합니다. 철투부 준비됐어. 철투부 준비됐나. 야 그러면 지금 쪽지로 지금. 아이 닥치세요. 쪽지마노 지금 토크온으로 메세지 남기면 안보임입니다. 아니 토크온 쪽지로. 어? 토크온 쪽지로 보내드린다고요. 쪽지 차단입니다. 아 그럼 여기다가. 아 시방 그냥 받지마 미친새끼야. 말 원하는게 많아. 내가 채팅으로 알려달라 그러니까. 쉬고 있어요 흥분하지만 아시고 천천히. 예 저 쳤어요 국민은. 흥분하나게 생겼어 이 미친새끼야. 세문만의 시발. 삼십만원이 팔렸데 개 도라이 새끼야. 흥분하나게 생겼어. 아니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쳤어요. 예 흥분하지만 아시고. 지금 아동보는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극도로 흥분하세요. 지금 절정부분이였어요. 진정하시고. 여기 계좌번호 쳤으니까. 철투분인지 뭔지 아시는 분께. 매니저분께. 아우 또 인다 대세론님께서. 500개 아리가두 고장에만 싸구요. 저희 인다씨. 네네. 한가지 충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충고 받아서. 충고하겠습니다. 네네. 네 5분안에 들어갈거고. 충고 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4를 걸고. 오늘 철투분을 좀 해야될거 같아요. 30만원 입금시킬거구요. 아 내가 시바 이거 방심했어 얘들아. 그거 알지. 저거는 존나 재밌는게 아니라 그냥.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애상치도 못한 타이밍을 이용해서 웃긴거야. 근데 저거 한 번 더 듣잖아 심도잼이야. 맞잖아 얘들아 인정? 어? 저거는 그냥 혼란을 틈타서. 혼란을 틈타서 웃긴거. 웃긴게 아니야. 혼란을 틈타서 들을붙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웃은거야 저거. 빨치산이네. 진짜 만약에. 다시 해보라 그래. 이제 도무나 안통하지. 어? 어? 내가 강태했거든. 강태폐장 풀어줄테니까. 다시 도전하라 그래. 그럼 60만원 도전해보라. 절대 뭐. 진짜 이번엔 안 웃을게. 잠시만. 나 커피 한잔 먹고 점심을 잘하겠다. 아. 그게 웃긴게 아니죠 여러분들. 야. 막말로 얘들아 나도 저렇게 웃길 수 있어. 다른 막 저렇다면. 어? 야. 해보라 그래. 다른 bj보고. 나 추천료할테니까. 30만원 상금 걸면. 어? 다른 bj들. 킥뷰 써보. 아니면 뭐 씨발. 킥뷰 한달치들입니다. 상금 2만원이에요. 만원이에요. 어? 다 그런 상금. 웃겨도. 나한테 득이 없는. 어? 나는. 30만원. 하루에 씨발. 뭐 진짜 봉사장 뭐 일해도. 뭐 10만원. 힘들게 일해서 10만원 번다. 아니면 편의점 알바에서 하루에 5만원. 이렇게 30만원씩 그 하루 일당 받아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진짜 창문 닫기 밖으로. 창문 닫기. 내가 요즘 계속 웃는게 뭔지 아십니까? 에? 내가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이제 50살 되면 장래희망이 뭔지 아세요? 창문 닫기에요. 에?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창문 닫기 하면 월 1억 벌어. 어? 나는 무조건 창문 닫기 할거야. 50살 되면. 창문 닫기 밖에 일당 30만원 못 받아. 진짜 알바나 고용직은. 어? 진짜 여러분 큰 상금이에요. 내가 진짜 대단한거야. 너네들은 나 쓰다주세 함 해주세요. 에? 쌈쓰남 해주세요. 잘하는 짓이라고 병신들아. 나처럼 이렇게 시청자를 위해서 퍼주는 BJ가 몇 억 없어. 좀 닥치시고 봅시다. 아시겠어요? 아 인담 왔어요? 그래그래. 인담아 들어왔어? 빨치산이니님 별풍선 2백개. 아 우리 빨치산이 2백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나 이제 진짜. 웃으면. 이제 초록 끝내겠습니다. 저 이제 60만원 빨리는거기 때문에. 정신 좀 차리고 오케이 가자 이제. 진짜 웃으면 안되 얘들아. 자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세분만 이렇게 될줄은. 자 갑니다. 만들게요. 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토크온 철구를 웃겨라. 참여하시는 분들은. 두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방송소리를 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한 초록. 스님 목탁치는 소리. 나을 맞박 때리는 소리. 어? 지의 똥싸는 소리. 지의 보방구. 어? 연지가 초딩됐을때. 옆상동 이분이. 뭐 이런거. 존노잼 했덜 레파토리는. 해도 안웃으니까. 하지마세요. 시간업이에요. 아시겠죠? 자. 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나 정지 좀 차려야겠다. 지금 시작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 안했습니다. 여보세요. 시끄러워요. 닥치세요. 여보세요. 시장 안했어요. 네. 최우수. 최우수. 네. 야. 뭐야 이 병신. 야.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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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건즈. 최우수. Ч Aqui. 최우수. 최우수. pow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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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 미친새끼야! 정치 얘기하지마.. 여보세요? 아..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하지 말았지 이거? 아버지세요? 하지마라고 연지야! 시발 하지마! 어? 너도 애비처럼 될래 이 택시야! 닥치고 그냥 하지마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지고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아버지! 아가리 닥치라고! 너도 애비처럼 되고싶어! 시발! 정신차려! 제가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가슴은 없지만 아버지를 닮고 서고녔죠 연 아가리 닥쳐! 아니.. 엏이C 무형문회의사님 안녕하세요? 무형문회의사님 무형문회의사님 아.. 일베충 새끼들은 다 제거해야 돼. 여보세요? 어, 어. 형. 자, 뭐 준비하셨어요? 캐린이? 어, 지금 할게요. 근데 왜 제일 이쁘지 않아요? 아, 족가이 생겼으니까. 아, 뭐야? 일베충 새끼들 좀 들어오지 마라. 내 방송 보지마 일베들아. 나 일베 극혐해. 쓰레시 씨발너만 있는 거 같아. 쓰레시 보지마! 쓰레시 씨발너마! 쓰레시로 들어가지마! 쓰레시 씨발너마! 언제쯤 복용형이야, 저거. 자, 영호 한 권이, 안녕하세요? 영호한 권이, 안녕하세요? 영호한 권이 한 번 당했던 거지 꺼져, 미친 새끼야. 내가 저거에 당했어! 아, 이 새끼야, 뻔그러웠다. 으응. 예. 또 다시 왔는데요. 잠시만요. 준비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웃어도 웃긴 거 아니에요? 네네. 오케이! 개새끼 오늘 탐하는 거린다. 다시 보면 60만원으로 올려준다고 시청자분들이 그러는데, 맞아요? 오케이! 자, 이 새끼야, 이 씨발! 아까 전에는 혼란을 틈타서 내가 개그를 쳤기 때문에 내가 당했던 거지. 이제는 절대 안... 야, 30만원 들어왔죠?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철투부 안 줬어? 은행, 은행 점검 중... 아, 진짜 줍니다. 걱정 마세요. 은행 점검이네요, 지금. 아, 은행 점검 중이에요? 네, 철투부한테 지금 매체제 했어요. 매니저들 맞지? 근데 이번에 했는데, 피식 조금이라도 하면 60만원이라고요? 뭐 당연히 60이죠. 와, 하긴 뭐 60만원이 철구님한테 돈이겠어요, 그쵸? 미안한데 돈이에요. 저 60만원도 없어요. 그래서 철투부한테 시키는 거잖아. 미친세. 잘 기다려보세요. 나 물 한 잔 마시고, 오케이. 네, 네, 네. 물 한 번 더 들고 오시고, 자, 우리 철구님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업버튼 한 번씩만, 뭐 사실 안 눌러도 돼요. 철구님의 업이기, 업버튼이 업이겠어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철구님께서 저런 모습들 보이지만, 그래도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나쁘게들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미친새끼라고 그랬죠. 아, 미안해요. 자, 임닭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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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케이. 아, 이 새끼. 목소리, 목소리 톤 자체가 존나 웃겨. 잠시만, 자, 형님. 네, 네. 자, 진짜 이번에 웃기시면. 네, 네. 60만원 플러스 합방 한 번 합시다. 이번 기회에 내가 아프리카TV에 큰 획을 끌 수 있는 철회의 찬스가 다가왔다. 자, 이거 어떻게든 웃기고, 나 메이저로 올라간다. 임닭! 가다! 자, 준비됐습니까? 문제 내겠습니다. 예, 문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세요. 65세의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5, 4, 3, 2, 할머니! 유구걸! 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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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웅신! 이게 웃기냐? 어? 한 번 당했던 건 안 당한다고 했지, 비웅신아. 너는 아까 홀라는 틈 따서 나를 웃겼던 거야. 그러면 합방 빼고 60만원만 해가지고 한 번 더 합시다. 오케이,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오케이. 합방 빼고 한 번, 아 근데 솔직히 이거 좀 괜찮아 놨는데. 음, 노잼이었구요. 하, 알았습니다. 아, 근데 이게 나도 아무래도 긴장이긴 했는데, 합방이 걸리니까. 예. 자, 준비됐으셨어요? 잠깐만요, 엄마 왔어요. 엄마! 엄마! 생각을 하고, 자, 진색. St**kal야. 아이 C*****여라 이건 아니지, 아 이거는 아니지, 개쒔 Abbyн weaknesses. 진짜 기숙공이야 아니야 이건 씨바 새끼야 야 이건 아니지 아니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진새끼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이거 아니 씨바 내가 시작하면 이랬는데 니가 니가 이거 혼란 또 있잖아 아니 이거 인정하고 그냥 합방 한번 같이 해주세요 60만원 안 받을게요 어! 그래서 30만원 플러스 합방 오케이? 30만원 플러스 합방?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시험다 욕하니까 보라 그러니까 니가 말해봐 이건 너무 혼란을 틈 따서 했잖아 일단은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아까 그 30만원 보내주시고 그래 그 30만원 33만원이고 그거에 플러스 30을 더 주고 합방인거에요? 아니면 그냥 그 30에 그냥 합방만 더 플러스가 되는거에요? 당연히 30에서 이제 합방만 되는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그 아까 30만원만 받을게요 그 30만원만 받고 철구님이랑 합방해가지고 여러가지 뭐 토큰 컨텐츠라든지 아직의 그 넌센스 퀴즈 등등의 여러가지 재밌는 제가 컨텐츠가 있으니까 서로 상의해서 합방 한번만 해주시고 좋은 기회 한번 주세요 철구님 아 고맙다 임다야 나한테 쪽지로 연락처 보내라 30만원은 이제 30분 지나면 바로 입금해줄게 철구님 어? 소리들려! 커탕! 아 미안합니다 그래 임다야 네네네 방송할래 하지 말고 그냥 꺼져라 비응신아 쪽지로 연락처 보내 네 쪽지로 보내놓을게요 수고하세요 어? 아 아 ㅅ댈뻔했네 아 ㅅ댈뻔 이거 인정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갑질이 아니라 이거는 말도안돼 혼란 이거 아까 말했잖아 이 새키 혼란을 틈타서 개그한다니까 그러면 안돼 내가 준비 시 나도 웃음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지 나는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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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다 시눔소리가 난 웃는 새끼야 나는 약간 일상원적인 웃음이기 때문에 나도 웃음을 참을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시작하고 했는데 이런 거야 여러분들 들어오자마자 바로 웃겨도 돼 근데 처음에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 했는데 엄마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처음 부탁하면 바로 하던지 아니면 말하고 있을 때 시작하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시작하곤 해서 내가 이렇게 웃었잖아 살짝 30만원 바로 드립니다 오케이? 어? 그렇게 하는 걸로 자 자 그렇게 할게요 자 오빠야 안녕하세요 안 웃겨 재미없어 자 찾아라 비밀의 열쇠니 안녕하세요 이런 새끼는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컴퓨터 좀 사라 스마트컴에서 자 킬리파트님 안녕하세요 킬리파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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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런 전기소리가 존나 싫어 솔직히 시민죠? 저 전기소리가 헤드셋 콘텐츠 찢어진 소리예요 문방구 헤드셋 소리 철구 로랄때네 안녕하세요 킬리파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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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위험했어. 자, 철구님이 재방송님 안내 마세요. 저 바둑, 부캐, 바둑회장 부회장 겸 아이디 기억해 재백관리자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철구님. 아, 그러셨어요? 철구님 옆에 창문 윈도우가 불법이네요. 창구님 이제 무대장치네요. 이제 방송 못하시겠네요. 음, 노잼이었구요. 자, 하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사세요. 자, 뭐 준비하셨어요? 자, 나와라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 하나 뭡니까? 어, 해봐, 초딩아. 네. 그리고 저 이름 한 번 불러주세요. 네 이름이 뭔데? 네? 네 이름 나와라요? 나와라요? 나와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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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와라요. 조딩아. 네. 니가 이제 30만원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은 알겠어. 아, 30만원을 받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아, 30만원을 탈 생각이 없다고? 아, 저 그냥. 그. 저가 BJ인데요. 아, BJ야? 네. 철구님 한 번만. 그. 펜가입 해주시면. 네. 펜가입 해주면 안 되냐고? 네. 안 돼. 왜요? 내 마음이니까. 초딩아. 네. 그냥. 슬기로운 생활이나 더 쳐봐라 알겠지? 네? 슬기로운 생활 도덕이나 더 공부하고 오라고. 형, 저 리액션 배틀 떼실래요? 리액션 배틀은 너네 형이나 이제 친구들이랑 떠. 알겠지? 네. 야, 너 초딩이야 몇 살이야? 저 중이요. 중이. 네. 신태일이 좋아? 내가 좋아? 네? 내가 좋아? 신태일이 좋아? 아, 절구죠? 야, 지발라도 될 놈이구만. 이 새끼. 이 새끼. 어, 대성으로. 어, 대성하겠구만. 이 개새끼. 야, 저 진짜 키우기 좋아해요. 야. 네. 너네 이제 학급에서. 네. 신태일이 인기 많아? 철구가 인기 많아? 철구요. 야, 씨바. 그. 나 대성이야. 그래, 개새끼야. 이 새끼 학교 아주 그냥. 너 학교 어디야? 저. 서울 신남중학교입니다. 서울 신남, 신남중학교? 네. 어, 그래. 너 여친 있어? 없습니다. 음, 어깨 생겼어. 꺼져. 자, 여드름 제일 아픈 분인데 안녕하세요. 김치트릭님 안녕하세요. 짐 하세요? 이런 예정하건적인... 웃음팔이 재미없죠? 자 딴거 없어요 김치 트링님? 3십만원 밖에서 노력 좀 하세요 아저씨 개새X야 이 10새X야! 설거지 같은 새X야 이 젓 같은 새X야 이러면 하지마! 할 거 없는 새X야! 젓 같은 년아 개새X야 어후 재미없어 어후 노잼 아 뭐 시X야 개새끼야 나 웃기라는거 아냐 이 젖같은 년아 이 개새끼야 어어우 노잼 어어우 노잼 어어우 노잼 어어우 노잼 어어우 노잼 어어우 노잼 어어우 재미없어 어어우 재미없어 어어우 재미없어 자 잉이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뭐지 할게요 네 어어우 뭐야 저 새끼 연보덕님 안녕하세요 도화야 아 이유린 하 진짜 여러분들 시청자 비화는 아니지만 제발 저런 더러운 새끼는 들어오지마 자 방송소리 꺼세요 방송소리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법치인천정님 기대가 됩니다 자 뭐 준비하셨어요 어 지금 해도 되나요 예 바로 갑시다 하나 둘 셋 뽕 청정주 법신청정분모의 아들 케령육부 태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이런 상소없는 이런 상소없는 일원은 언어도 단의 정차 저기요 저기요 몇살이세요? 저 스무살입니다 저기요 약조 한정도 빨았으면 더 빨로 가세요 이 개새끼야 존노짐이 존까세요 비하지마세요 꺼지세요 자 코끼리님 안녕하세요 코끼리님 아 예상했죠 이런 똑같은 패턴 안통해요 그래 꺼지구요 자 이블리님 안녕하세요 이블리님 안녕하세요 자 뭐 준비하셨어요 이행시 준비했습니다 아 좋아요 이런거 자 뭐해 뭐로 우엉 우안 우엉 우엉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준비됐죠 예 우 우리 철구가 나한테도 30만원 줄꺼야? 엉 엉 철구가 저한테 30만원 준다고 엉 했습니다 시청자 분들 인정하시죠 아버지 철구씨 아버지 철구씨 아니 아버지 지금 나한테 그짓말 한단 말이오 아니 아버지 우리 철구가 그짓말 한단 말이오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진짜 뒤에 딸내미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대체 저 철구만 원칙 세요 우리 엘씨 밥 줘야 돼요 제발 정신 좀 차려 있어요 제발 제발 내게 아니에요 아버지 젠구씨 아버지 치켜 치켜 했어 아버지 니가 지가 하하하하 왜 그렇게 사세요 짜증나 그런것 좀 주세요 딸내미한테 뭐 먹으러 하자 에헤 지가 뭐 먹으러 배우겠어요 정신 좀 차려주세요 왜요! 돈 안줘요! 꺼져! 이 미친 새끼야! 정신 좀 잘해, 이 미친 새끼야! 자, 여보세요? 017님!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준비하셨어요? 아, 저는 간단한 일본어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네네. 자, 바로 갑니다. 3, 2, 1! 아노, 미나리는 맛있다네. 두라지는 더 맛있다네. 네, 도와줘. 스키 다시 좀 도와줘. 시세이도 바른 소름도. 민망하시죠? 네. 민망하면 후딱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어, 나가세요. 자, 다크템블러님 안녕하세요? 다크템블러님! 아, 이 새끼 누러나. 아, 200... 하... 아유... 아유... 여러분, 저... 저...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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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진짜 이 급식들이 다 이렇게 놉니다. 아유, 저 새끼가 진짜 진정한 급식... 급식들이에요. 아프리카 급식 평준합니다. 자, 여보세요. 200개 감사드립니다. 여보세요? 200개 감사드립니다. 여보세요? 그거 많이 봐서... 저 안웃깁니다. 형님. 뭐하는 새끼야? 잠도desk 영iec 홍삼부 자,lishing 조성씨 안녕하세요 저거 내가 그거잖아 춤춘거 저 보여드릴까요? 저거 레전드 한번 찍었었어요 조혜련언니 안녕하세요 ira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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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행정반에서 전파한다 이병 이해준, 이병 이해준 행정반으로 네? 이병 이해준 행정반으로 음, 좆가 이병 이해준 면회 왔다 행정반으로 좆가 안가 좆가 당직사관이 전파한다 이병 이해준 행정반으로 좆가 안가 이병 이해준 행정반으로 안간다고 니가 와 이 개새끼야 음, 친새끼인거야 다크템블러님 안녕하세요 음 예? 예? 뭐야 아주 시선한 새끼들 없냐 주인님 안녕하세요 주인, 주인님 조용해라 예? 아파 떴다고 어이가 없네 자, 이마트 마이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씨발 못망구 마이크 개새끼 자, 안녕하세요 뭐좀 마쳤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 철구 이행시 해볼게요 오케이 철 철구 구 구 구자철 도라이 새끼 자아 도로 위에 시작 시작 오케이 위험했어 꺼져 조태포 났다 어 딱 이제 씨발 예상하는 이제 그런거지 자 역산도 이분이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이행씨 하겠습니다 철구 아 그만 이행씨 해 노잼이야 미친새끼야 웃기 자신 있어? 웃기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철 철구 구 구구 세기라 아 자 바이브레이션님 안녕하세요 아 쏘인와 여프게마데 뱅 조우요 오 마 나아.. 시다아.. 히도 속에 도래니 억새와 툭킹모델 아아.. 이게 이거라니끼네? 미친새끼 이거.. 이거 좋네 미친새끼인가요? 수고하세요 어.. 수고해라 미친새끼다 여보세요 신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조순실 개같은 새끼 때문에 맨말하지마세요 들리세요? 자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아.. 들리십니다 당신은 누군가요? 저.. 조꾸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조꾸입니다 증거를 대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 다음은요? 마 개새겨 욕하지 마세요 불렁지트 먹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요? 그만해 재미없어 미친새끼 할거나 해 정해지지 마세요 당신은 누굽니까? 적당히 해라 바로야 정세는 웃기지 마세요 누굽니까? 아 그 말하고 할거하라고 미친새끼야 하고 있습니다 그말해 이씨말로 나가 이 사이코새끼야 아 미미니 안녕하세요 미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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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노어라 미미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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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새끼 자 김준호님 안녕하세요 아 스거이데스네 와타시노 백아이즈데스 와우 시발 꺼져 자 그대 장기단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님 어 그래 해보자 에이님 어 에이 형 그 블랙프로듬어 감사합니다 빨리해라 예 예 그 공항부터 송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해봐 왜 나만 갈거냐고 이 시발새끼야 왜 나만 갈거냐고 죄송합니다 어 죄송하긴 죄송한거 알면 다행이다 개새끼야 자 새글자리 안녕하세요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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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11112 안녕하세요 예 비친새끼 음 니소개 자 족구가 입고있는 빤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뭐준비하셨어요 저 그 철구는 팬티 준비했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야 니가 진짜 웃기려고 노력을 했다면 아 이런소리도 내야지 이 병신새끼야 어 다시 해봐 어 어 생이 노잼이야 꺼져 병신아 자 내가 누구게네 안녕하세요 내가 누구게 누구세요 내가 누구게 어 야 내가 누구지 맞춰봐 내가 니를 어떻게 알아 또 뷔 낀다 이제 끝났다 내가봇돼 담벌 다 빨렸어 토건 방구 1인이야 안녕하세요 따름방구 따름방구 윈스타 안경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딱 다섯분부터 딱 다섯분까지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스타 그라체니 안녕하세요 사돌이 골을 넣었니 안녕하세요 자 이거는 이제 안통합니다 단물 다 빨렸어요 애연이 안녕하세요 해나 소시 따로사님 안녕하세요 형님 시작할게요 예 제 이름은 불러주세요 해나 소시 따로사 해나 소시 따로사님 이게 뭐 어째다고 이게 뭐 어째다고 이게 뭐 어쨌다고 너 시발 나 열받게 할래? 니 때문에 방송 망했잖아 미친새끼야 야 야 미친새끼 아니야 자 마지막 한명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안이 안녕하세요 김미안이 자 마지막 한명 받아보도록 할게요 핸드폰 진동소린이 안녕하세요 언 언 언 언 언 언 언 언 언 야 네 야 네 네 여자야? 네 하 몇 살이세요? 12살이요 나이 처먹고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에? 에? 아 김이소파 아니 아 김이소파 아니 하아 위라 이소파 아 이소파 이소파 여보 세요! 여보세요! 아 나갈께요 수고하세요 빨리 나가 아 진짜 마지막 미톡슨이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새끼 아 왜 내 악기를 받고 지랄이야 내려 내려 마이케 시기야 내리랄께 시기야 어? 어디서 해소연? 철구세이 어디서 해소연? 아가리 하세요 시이발 아가리 하세요 시이발 나가라 아 나 웃을 뻔했어 자 여러분들 저게 일단 어 여러분들 저게 뭔지 모르겠죠 내가 한번 보여줄께 내가 진짜 내가 살다살다가 내가 저런 광고 아니 그러니까 저 광고 저런 광고로 찍어본 적 처음이야 난 보여줄게요 내가 역대에 대해 어떻게 보면 최악의 미스터리 광고인데 한번 보세요 남들은 KT 광고 찍을 때 나는 시이발 나 한번 찍는데 80만원 받고 개고생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전설의 레전드 자 이거 진짜 레전드예요 자 보세요 아 이거 아 잠시만 이거 어디서 보지?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살다살다가 나 진짜 진짜 나 다섯 시간 땡볕에 광고하면서 80만원 받은 적 진짜 처음이야 이거 이거 한번 봐봐 자 이제 여러분들 좀 노가리 까다가 또 다른 건네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나 진짜 담배 피울 동안에 이거야 저 새끼가 하던거 호팟 하하 흐흫 흐흫 시X 아 흐흐흐흐흐흑 루시오 헉 으핳 아 아 하지마아 도대자 안 돼 헝헝헝헝헝헝헝헝 어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저기요 어디서 세웠어요? 아아아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information 조곱 조곱 죄송합니다 조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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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야 이 X끼 아왜 내 악기를 맞고 X자리야 야! 저런때들때로 우리나라 기름이 고갈되는거지! 아 짜증나게 사지멀쩡하면 그냥 걸어다니던지 해야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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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쌍이요! 내려 내려 내려! 어디서 있어요? 씨발 아! 씨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뭐라 그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알겠어요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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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춤 그거 했을때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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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여러분들 좀 웃기긴 한데 자 여러분들 추천같은게 잠깐 해주세요 내가 여러분들 진짜 내가 드립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 얘들아 나 진짜 연기할 맘 있었다고 예전에 알바천국에서 그 이제 지나가는 에스트라 나 그거 지원해가지고 영화 나온거 진짜 많아 근데 말해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말하지마라 그래가지고 존나맛 세개했어요 영화 에스트라로 말은 못했지만 지나가는 행인으로